연속 낭독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일이다. 1985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당시 나는 사회를 보면서 통역을 했다. 그 이후에도 서너 번 더 그를 만났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역시 북한 선교의 뜻이 있어 두 차례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나는 그가 북한을 다녀올 때마다 홍콩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곤 했다. 그러던 중 중남미의 섬 포에트리코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다. 설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했는데 전세계 80개국의 위성으로 중계하면서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아주 큰 규모의 세계적인 전도대회였다. 나는 한국어 통역 담당이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밥준수 대학교를 다녔다. 밥준수에서는 근본주의 신앙에 맞지 않다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중도 복음주의라 해서 교류를 끊었던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김장환 목사님도 밥준수 대학교 출신인데 1973년 연인원 천만여 명이 모인 여의도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통역했다고 해서 총동문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내가 통역을 하기 위해 포에트리코 호텔에 짐을 풀고 있는데 당시 밥준수 대학교 총장인 밥준수 3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김장환 목사님의 동창 얘기도 하고 나와도 가까운 사이에다. 송 목사, 이번에 빌리 그레함 통역을 한다면 당신도 총동문회에서 제명시킬 거요. 하지만 그 대회나 설교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예정대로 통역을 했다. 결국 나 또한 김장환 목사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다는 이유로 밥준수 총동문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그만큼 밥준수는 근본주의 신앙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의 기준은 오직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성경과 하나님의 근거하는 바른 설교라면 나는 언제든 통역을 할 것이다. 통역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늘 충성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말미야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미국 그레이스 교회의 존 메카더 목사님은 어와나 청소년협회와도 인연이 있다. 어와나라는 단어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의 영어 표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써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1년 시카고의 노스사이드 가스페러 센터에서 렌스 레이더 목사와 아트 로하인 박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1950년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된 어와나는 2013년 현재 미국에서는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가지고 매주 만 3천여 개 교회의 부모와 교사가 함께 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는 라이플라인 프로그램과 빈민과 난민 어린이들을 돕는 Children at Risk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믿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존 메카도 목사님이 묵회하는 그레이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한국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어와나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어와나 핸드북도 보여줬다. 그 당시만 해도 어와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저 얘기만 들어봤을 정도였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존 메카도 교회에서 어와나 행사가 있었다. 그때 어와나의 회장 아트 로하임 박사가 참석을 했다. 한국 성도들과도 함께 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로하임 회장에게 소개했다. 로하임 회장은 핸드북을 한국어로도 번역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와나 핸드북도 성목사님이 번역하면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하며 나를 추천했다. 그것이 인연이 됐다. 로하임 회장은 이후에 디트로이트까지 나를 찾아왔다. 디트로이트는 내가 미국에서 3년 동안 모금 활동을 할 때 개척했던 디트로이트 제1침례 교회가 있는 곳이었다. 연성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52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연성 낭독공정이었습니다. 연성 낭독공정이었습니다. 연성 낭독공정이었습니다.